한글자막 by 한효정 애들은 아빠의 의상도 안 할래요? 오늘 가까우면 애들이 다 같이 오고 있는데 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손님들도 몸이 아픈 거에요 그러면 추석 거기 남아있을지 해야지 안아준다고 해야지 이 의상이 무슨 일이야? 뭘 원하냐? 뭘 원하냐? 10마리 차가고 나눠주기 때문에 에이 그대도 하네 고맙고 줬는데 내가 여기서 돈을 주고 10마리 살림 벗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속이 아직은 내가 사는구나 그런게 영원한 때문에 돈이 없어졌어 저희가 할 수 가요